와 여기 어떻게 빌렸냐? 아 내 집이잖아. 공평하게 나이순으로 할까? 아 근데 이렇게 진짜 정하는 거야? 방금 연습 게임이야. 무슨 소리야. 쟤는 강아지집. 일단 쟤는 강아지집. 말이 안 되잖아. 강아지집 은근 좋아보이네. 여기 창가에서 자고 싶은 사람. 저 하얀 침대에서. 런징이가 자고. 아니 이거 최악이 뭐야. 아침에. 조용! 자 일단 고른 사람 일로 옆으로 빠져봐. 나중에 더 좋은 데로 바꿔줄 수도 있어. 말 잘 들어. 네 형님. 수련회야? 나 한국 수련회 처음이야. 그녀덧이. 매주 일요일이. 매주 일요일이. 매주 일요일이. 한 번 안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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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야 하는데 6개 있어 어떤 거? 청롱파트? 오늘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당해 오늘을 지킬 수 없다고 한데도 오늘의 기억을 놓친다고 해도 오늘의 기억을 지키지 못해도 오늘의 기억은 포기를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총합 2개가 뭐지? 못한다고 해도 기억이 없지 않았나? 오늘을 간직하지 못한다 이거? 그게 원래 마지막에 생각한 게 굳이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나 질문에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나를 대답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같은 거 무름별로 가고 그 뒤를 나는 매일 밤하늘 별같이 세워 줄 수 있어 있어로 가고 싶은 거야 뭔가 내가 얘기한 거는 이게 약간 그래밀 분법적으로 다르긴 해 도예에다 상의 안 해 쿠킹하려면 뭐 해줄 거야? 내가 만든 빵을 먹게 해줄게 무조건 도예 아무튼 이거 DIY하고 쿠킹 둘 중에 하나 하는 걸로 이거 딱 봐도 이거 재밌어 이거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이거 나 디아이와이다. 너 일단 하나 더 뽑아. 디아이와는 진짜 딱 하고 싶은 그 도에 있잖아. 진짜 괜찮지 않나요? 쿠키? 쿠키 만드는 거? 베이커리 같은 데서. What's up, Johnny's friends? Yo, Jisun's making coffee for us in the back. Jisun, say hi! Jisun, hey! We're gonna have some conversation, so I'll talk to you guys later.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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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야, 아직도 잘해, 저거 잘 되나? Of course. 나 팔로워를 진짜 기범명. 진짜 많았어. 아, 근데 너네 다 어떻게 지냈어? 진짜 왜 이렇게 요즘 못 봐? 아, 요즘 방에 처박혀 있어. 공부밖에 안 해? 내 룸맨인데 내가 그래서 좀 오늘 오랜만에 데리고 나왔어. 너무 안 나왔던. 사실 수업을 원래 들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본 게 우리 NCIT는 아, 우리 입학했을 때 진짜 끔찍하다. 지성이는 뭐 카페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야? 아, 약간 병행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차세대 어떤 이 가게의 주인? 느낌으로 약간 잘 키우고 있는데 학비가 좀 없어가지고 학비 벌려고 이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가 우리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니 말고 지성이한테. 나도 사실 학교 빨리 들어온 거거든. 다 형들인데 내가 우리 동갑 아니었어? 다 형들. 형 오늘 약간 여유 있지. 어우, 자니님. 도예 진짜 잘 만든다. 나 아기 때 도예 진짜 많이 만든다. 진짜? 이거 무조건 할 거야. 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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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L. 또 무슨 드립 출라고 해? К호킹. 아. 또니 Золо.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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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요리 hitting 아 그래? 접시 I'mma leave the door open I'mma leave the door open 근데 양파는 뭘로 하는 거야? 비비면 비비면에 양파 넣어볼래? 당연한 거 아냐? 나 몰랐어 얼마나 맛있는데 양파는? 야 과일 없냐? 야 냉동 체리 있어 냉동 체리?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설거지 야 장 보러 가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정했거든? 야 일단 고기를 위해서 재밌는 거 가야 돼? 10년 가야지 그 찌개 같은 거는 진짜 필요 없어 저녁 메뉴 샀다 괜찮아 그 다음은 그냥 적어서 사면 되는 거잖아 절대는 빠르고 힘이 센 사람이 갔다 와야 돼 아 그리고 나 지정이도 생각했어 아니 지정이야 안 돼 지정이야 아니야 왜 안 돼? 너는 아니야 나도 아닌 거 같은데 왜 안 돼? west cortar 이건 뭐지..? 이것도 괜찮을 거 같을 UP. 모르겠다 이건. 이게 이게 나아? 느낌이mut가 있어, 이런 거.. 이건 이미 있어. 이게 화력이 약해서 그래. 이건 이미 있어. bar kein politintelligible stamp 기소 빵을 먹어야 돼 누구야? 혜찬이 형이? 야 혜찬이 형 멋있다 가게나 배달이 나지 들어갔다가 왔어? 어 한 칸만 더 하나 둘 셋 와아아아아아~~ 해표우와! 기따 위ике increasing 오워! 잠시 잠깐만! 잠시 desta, 잠깐 휴쓽 돌아가. 자, 안 내면 아아악! 안 되면 이 땀 위킬로맨 한 개 빠졌어! 한 개 빠졌어! 재민아 수연하자! 아니 완전히 이렇게 빵 하면 안 돼요 그냥 아 진짜 낮아! 한 이 정도라니까 기다려봐! 아 틀렸네? 아아악! 지상아 응? 야 재밌어? 네 야 너 머리 다 젖은 거 같은데? 나 샤워할래 와 물놀이 안 하길 잘했다 아아악! ㅋㅋ 뭐해? 내 찌개? 야 이거 소스 지금 넣는 거 맞지? 나 안 끓여봐서 모르는데 적혀있잖아 적혀있는 거는 그렇게 적혀있는데 근데 이게 뭐라 적혀있는지 모르겠어 어! 냅다 냅다 그냥 5로 그냥 끝내? 아니면 아니 좀 한 4? 3? 정도로 해서 졸여 좀 끓여 손만대 쇼크야 내가 구워질 거 같아 마트 팀! 마트 갔다 왔던 팀 큰 실수 하나를 했어 뭐 상추? 버섯을 안 사와? 쇠송이랑 양승님이 안 사왔어 런쥔이가 안 먹겠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치 재미나 기억나지 그랬나? 어 나는 나는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든 건 음 그냥 뭔가 나는 너를 형 굉장히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는 너를 보면 너가 너를 보면 이거는 그냥 갑자기 이거 완전 그냥 지금 생각든 건데 나는 정말 너를 보면서 시간을 보게 되는 거 같아 시간을 느끼게 되는 거 같고 어 당연한 거겠지만 워낙 좀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앞으로도 의지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살면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뭐 무슨 일이 있든 너만 나한테 열려 있다면 난 솔직히 너한테 되게 편하게 그는 전화를 받을 것인가 응 아 네 제노씨 안녕하세요 네네네 뭐 하시고 계신가요 안 사요 아 네 3,000원인데 안 사실 건가요? 네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요 뭐하고 있었어? 나 지금 릴레이 캠 찍고 있지 아 뭐해? 나도 이제 준비해야지 어 뭐할 거야 뭐 그랬어요? 정했어? 야 이거 정하고 해야 돼 그.. 그냥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요리해 요리 말렸어야지 옆에서 그래 잘하고 응 왜 전화했어? 어 심심해서 응 근데 심심하다고 전화하지만 안 받을 거니까 응 응 응 응 제가 궁금해 생각해봤어 과연 석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드리면 어떨까 다음 Easy 오늘, 쟤네야 그거 잡고 안에 깊숙히 넣어줘 자리 앞에 안에 깊숙히 손 잡고 이렇게 넣어줘 바람이 일로운다 야야야 진짜 좋아 근데 나도 해볼래 회찬아 사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스테이가 있어 뭔데? 감자는 설탕이야 어이구 익었나 한 번 반으로 쪼개봐 아니였으면 다시 넣어 우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중간에 안 익었어 야 뜨거워 시켜줘 된 거 같은데 아 익었네 여기? 아니 아니에요 여기 응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 정도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참 어렵거든 약간 감정이라는 게 보통 슬플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내가 잘 모르겠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항상 똑같은 마음인 건지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숨기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었어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힘든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뭔가 티가 나야 되는데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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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는 말이야 아니 뭐 진지하게 하면 어쨌든 처음으로 놀러 온 여행이기도 하고 정말 잘 놀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사실 이런 시간들을 다 기억하면서 앞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제노가 나중에 또 복근 공개도 하고 이럴 거니까 이거 퀴즈 있나요? 어 잠깐만 이따가 물어볼게 그래서 나 많이 챙겨줄게 지성아 어 지성아 아 너무 진지하게 갈까 봐 겁나는데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길 바라야지 뭐 잘하자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근데 나 사실 두 명 하고 싶었어 그냥 고마운 마음인 것 같아 재밌네 귀여워 일단 이 사람은 더 좋아 또 다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또 더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확실한 건 난 형을 만났다는 게 내 인생에서 참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정말 형이 내 친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으로서 너무 의지하고 있고 이 정도의 욕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형이랑 옆에 있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둘이 다른 멤버들이랑 함께 만들어가면서 참 많은 걸 느껴 그러면서 아 이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 힘만큼 내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둘이 먹는 거야? 명란 전이야? 명란 전 명란 부침개야? 근데 명란 전인데 안 짜다 근데 안 짜서 네 있고요. 내 스시 어디 갔어? 야 내 거 어디 갔어? 이거 작아요? 어 네네네 맛있게 먹을게요 제가 혜찬 씨 네 노선을 살짝만 틀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어디로 틀어드렸어요? 이런 방향이 아니에요? 아 나 그런 거 싫어 너는 먹지 마 국물이 뿌여진다니까 그럼 오징어 숙회를 시켜 너희가 지내 temples 너희가 지내지네 잘 지내요 마이 cohen 짜증내요 학교회에 얼마 안 끝나고 よ you've been busy. I have been busy. Look at this bag. I mean, Councils and I got the clubs under my name and everything, man. Listen to ask you. Come here, sit right here. There's a seat right here, too. But this is really serious. Hey, man, what's up? You've got to tell me the truth. You've got to tell us the truth. You've known you how long are you? You've known each other since forever, man. 26년 정도? 무슨 말이야? 그 마스크 봤어 형, 넌... 그리고 너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근데 아무튼, 왜 저를 왜 저를 보냈어? 그 캐릭터는 스파이다맨을 보냈어 그래도 저는 첫번째가 되어야 돼 저는 스파이다맨을 보냈어 감상적으로 가보자 이번 ISTJ 활동을 하면서 MBTI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얘는 정말 100% INFP 너 아직도 검사 안 했냐? 안 해, 병원이 안 할 거야 많이 보면서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드림으로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콘서트지 진짜 찐 로우 나는 콘서트 그 정도 아이디어면 뭔가 찍어야 될 것만 같은 그걸 왜 찍어? 아까워서 그래 안 찍어야 더 웃긴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웃긴 거지 자전거는 이제 이틀 전에 출발해 우선 해찬아 What's up? 동요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너가 그런 존재가 되어준 것 같아, 이제는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너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기만 할 것 같아, 난 솔직히 너가 음식을 가져와서 세평해 주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현금 결제 했어요 현금 결제. 쏙! 아니 이 부분을 여기가 넣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먹으려고. 근데 우리 단체 얘기하는지. 야 그럼 우리 이번에 단체 얘기할 때 거의 한 10시만 하는 거 아니야? 나 약간 내가 한 3시간 말할 거야. 너무 와 울지마 봐. 7명 오랜만에 모른다. 7명 활동. 4명. 나는 어쨌든 이 앨범으로서 제일 궁극적인 부분은. 뭐 7드림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이런 거는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인 것 같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모였으니까 많이 봐주세요잖아. 앨범의 결과물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스스로도 되게 약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뭔가 우리가 발전된 모습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난 이번 앨범이 그냥 좀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어. 성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드림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이번에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가면서는 저희가 получается. 저한테은요, 안녕하세요? He's a strange chapical and natural and natural. 죽을 얼마나 맛있을까요! zalman s jakok 내가 데리고 와. 내가 장 좀 괜찮다. 장 좀 데리고 와. 배너 먹고 싶어요? 옳지, 옳지, 옳지. 야, 야, 야. 라면 사지 마라. 누렁이 밥 같다. 나 ATV보다는 ATV가 좋은데? 드림이야? 드림이야? 정신을 우차기네. 왜 이래? 파인애플 피자? 이건 딱 교회팀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거기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나 구운 거 좋아해. 김치찌개가 너무 약간 너가 됐어. 역시 된장찌개가 더 좋은 사람. 고기 먹을 때. 근데 된장찌개지. 나 원래 김치였는데 약간 요즘 된장이야. 된장. 이거 치우는 거 가만히 두면? 뭐야, 어제 족구했잖아. 어제까지였잖아. 너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해도 되는 거야. 맞아. 응? 언제까지는 형 옆에 영원히 있어줄 수가 없어. 그냥 계속 해주면 되잖아. 나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 남기기 싫어. 괜찮아, 다 먹어, 다 먹어. 한 랩은 신경. 진짜 안 닦았다. 재밌었어. 우리 둘만 재밌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난. 이재노 파이팅. 이재노 파이팅. 이재노 파이팅. 이재노. 오케이. 뭐가 달라? 이름이 달라. 사실 생각보다 먹은 게 없거든? 자, 더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국어장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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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장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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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segment 2시 대분의 라면, 2시 주인공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부족한 라면 먹어 언니의 미리 좀 긁어낼 ㅋㅋ 꼈어 계속 하는구나 매일 너무 싫어 사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노래를 불러줬어 너도 평생 자랑해 주면 안 돼? 평생 자랑할게 근데 왜 백합이야? 아 백합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대 1초도 떨어지지 말자 괜찮지? 괜찮네 우리 사랑은 여전히 ING다 우리 사랑은 여전히 talk